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리스찬 TV의 이도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특별히 조금 작게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채널 개설 6일만에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매일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보다 제 영상을 바라시는 한 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 중에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비록 힘드시겠지만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올린 직후에 제 친구 녀석에게 문자가 왔어요. 현재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문자의 내용은 이래요. 네가 육아를 알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그 친구가 저와 동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숙하고 험악하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자기 진심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친구가 보낸 이 7글자 문자를 보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 네 영상 계속 보고 있어. 힘내. 종교는 다르지만 응원할게. 문자를 받고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 언제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지 않으세요? 삶이 너무 팍팍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정신없다 보니까 어느샌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 해본 기억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큐티와 본문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논란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가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문제가 되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심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수돗게 하듯 하라. 하지만 종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고대에 존재하던 사상과 종교 중에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사상과 종교예요. 성경 전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종들에게 너네 평등하니까 빨리 지금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다 뒤집어 엎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들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라. 이 원리가 그 당시에 사회상에 반영되어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고아를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타인을 대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대하듯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계속 영상이 기대되실 경우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도사였습니다. Peace!